대만 팬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성꽁 정말 오랜만에 대만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11월 19일날 드디어 제가 미니 팬미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벌써부터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동안 너무너무 보고 싶었으니까 그동안 고통만큼 그날 많이 소통하고 좋은 노래도 많이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11월 19일 레거시맥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